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플러스 시간입니다 집중호우 속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비난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연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난이 확산이 된 상황에서 징계 개시 여부가 논의되고 있고요 실제 김기현 국민의담 대표는 진상조사까지 지시한 상황이어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역학관계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총선을 앞두고 나서 대구 경북 지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홍준표 시장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토요일 주말에 그걸 갖다가 뭘 토지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시동에다가는 많은 대차가 있습니다 셀대 없는 소리야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정기환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눌 부분은 홍준표 대구 시장의 포그 골프 논란을 저희가 팩트를 나열한다든지 그런 방송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반응이 일단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쨌든 지금 붕기탱천한 상황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도 안 좋고 전국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이 문제 자칫 잘못 관리하다가는 큰일 난다 당에서 홍 시장이 했던 포그 골프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집단적으로 한통속이다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끊어내야 한다는 이런 일종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지금 대구 경북 쪽 민심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홍 지장이 지금 포그 골프를 치면서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골프 트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질타를 하고 심지어 내가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국민 정서에 전혀 반하는 아예 반하는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더 지금 화가 났는데 특히 경북 지역의 수혜가 좀 심각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구는 수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에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실제로 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한 70% 정도는 경북이 고향이에요 아 대구 태생이 아니고 실제 경북이 고향이신데 경북이 고향이고 부모님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대구 대도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대구는 실제로 정서적으로 경북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대구 사람들이 대구 경북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 문제니까 대구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수혜 속 폭우 골프와 관련된 홍 시장의 행동과 여기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이 국민과 대구 경북 민심을 반영한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골프 친 게 스피스 대구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이후에 기자들과의 어떤 일문일답 과정에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여줬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보여주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올타쿠니에서 어떤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든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게 잘 됐다 제대로 걸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와 업무 협의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 상대로 사실 좀 폄훼하는 발언 그리고 뭐가 문제냐는 발언 그리고 내가 사과할 거냐 두고 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니까 그 공간이 국회였고 그리고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언론을 상대로 일종의 과잉 대응을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만약 이게 대구시청사에서 대구시청 출입기자들과 언쟁을 하면서 했으면 또 좀 달랐을 텐데 국회라는 공간에서 초대행 사고를 쳐버렸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경 원내대표하고도 사실상 앙숙의 관계 그거를 지금 저희가 보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불편한데다가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위반 혐의로 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지금 대구경찰청장을 또 고발을 했어요 하여튼 희한하게 행정기관끼리의 분란이 사실상 법정으로 가는 상황까지 가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김기현 당대표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경찰과 충돌하는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직권자장인 국민의힘이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호소인이었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고 내리는 걸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었을 텐데 국회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줬을 때 상대들이 다 중앙언론 기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아까 짚어주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도 눈에 가시고 김기현 대표도 홍준표 씨와 굉장히 맞득전화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올타쿤이라고 판단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자체장이나 기관장님들 부적절한 언행에 주의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정표 씨장님 프로포 발언 관련해서 당에서 어떻게 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 부분은 당에서 그 상황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사실관계 진상 파악이 먼저 우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혜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흘러간다고 우리가 전망을 보면 되겠습니까? 홍 지장은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 힘을 못 쓰게 될 거고요 좀 심하게 가서 다시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당 징계 수준이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골프장에서 포구 골프를 쳤다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걸 넘어서서 언론 상대로 전면전을 하듯이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적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 이슈를 어떻게 정리하는 데 따라서 김기현 당대표도 자신의 리더십에 평가를 받게 되고 홍 시장은 홍 시장대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인데 그 결과는 홍 시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충돌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골프 사건을 옹호할 것이냐 옹호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국민 정서를 보면 이미 결정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폭우 내리는 홍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그 시점에 골프를 쳤다 어느 국민도 옹호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치인도 홍 시장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여야 통틀어서 없을걸요 첫 건이라도 이거는 지금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홍 시장 이것을 헤쳐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홍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하자 이런 것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다른 정치적 배경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방어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정부 쪽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평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대통령 순방에 불거졌던 명품 쇼핑 논란도 그렇고 수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도 힘든데 홍준표 시장 관련 사안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큰 불에 다 국민들이 보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잔불이 생기면서 번져요 그러면 일단 시각을 분산하는 효과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혜라는 사건도 수혜라는 지금 국가적 재난도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양평게이트는 이미 터져서 저것도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데 홍 시장이 여기서 이를 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국민적 시선이 분산되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큰 불은 좀 죽이고 잔불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홍 시장이 시생양이 되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비참하게 당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묘안을 찾아내려고 고민일 텐데 첫째로는 묘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둘째로 그 묘안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타협 가능성은 없고요 없다 홍 시장처럼 특공대 정치를 하시는 분은 특공대 정치 이렇게 몰리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먼저 당을 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탈당한다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정도 사안이 아닌데 당과 계속 맞서서 싸워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을 초보 대통령이라고 했고 다음 총선에 본인이 미칠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으면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아 이런 정도면 나는 그냥 당을 떠나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원래 홀로 살았듯이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고 심판받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아마 국민의힘도 감당이 불감당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진행자가 질문하셨듯이 적정한 시점에는 봉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과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대답했던 것은 지금 현재 봉합을 하기에는 갈등이 아직 최고조에 이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홍 시장이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이 상황이 좀 더 에스컬레이션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접점을 찾아서 네 지금은 한쪽이 궁지에 몰려 있고 국민의힘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채웠잖아요 네 이걸 최대한 최대한 상승을 지켜서 어느 시점에 완전히 결별하든 네 아니면 적절하게 봉합이 되든 그러면서 홍 시장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다음 총선에 대구경부 공천에는 입도 번 것 하지 마라 네 라는 정도에서 멈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계속 관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망해보고 가능성을 짚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런 한간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직을 던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전혀 없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뭐 선급 위반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그리고 당 지도부가 지금 공개적으로 홍 시장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이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네 또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 어떤 식으로든 조금 조금이 아니죠 뭐 어쨌든 좀 타격이 입을 만큼 타격을 입을 만큼 징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홍 시장이 들고 나올 카드는 제 눈에는 좀 보인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적정하게 봉합하면서 손을 잡고 가면 양쪽 다 죽지는 않고 명분이 있는 싸움은 했다 이런 결론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 홍준평이라는 정치인이 정치 역사를 걸어오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없지만 에둘러서 표현을 한다든지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정치적 타협의 시점이 생기면 아 그건 내가 좀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어찌됐든 뭐 앞으로 잘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개고 갔던 장면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홍 시장이 이제 징계를 하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징계 최종 수위가 결정되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되겠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정치 잘 모르는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나를 공격해서 너희들이 위기를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네 이런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하면서 계속 긴장도는 유지하고 본인이 완전 물러서지는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야 포구 골프가 잘못됐는데 싸움은 전혀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이 싸움이 포구 골프에 대한 진실 규명이나 네 또는 책임자의 사과가 아니라 네 이제 정치판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 대한 그 싸움판만 계속 우리가 관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어찌됐든 홍 시장이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할 것인데 여기에 대뜸 큰소리치면서 국민들한테 호통을 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라면 더욱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했어야 한다 지금 본인 스스로 수습을 잘못하면서 판을 너무 키워놨다 본인이 입어야 할 정치적 후과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땐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어떤 강한 드라이브 징계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에도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공주였나요 어디 근처에 가서 수혜 현장을 찾아갔는데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라고 소개를 굳이 해주면서 박수를 막 유도한단 말이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줄 것처럼 피해자들한테 수혜 피해민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그 정도로 인지도가 일단 첫째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 강하게 오버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국면을 길게 끌고 가고 싶겠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존재감을 이제 좀 키우는 계기로 삼겠다 당원이라고 하면 지위과와를 막론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 이러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게 있고요 사실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네 이번 잘못은 잘못이지만 내년 총선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라는 대구 경북 공천권과 관련된 또 문제도 잠복해 있는 것이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당대표로서 위상을 키우겠지만 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국힘이 지도부가 움직여 나가는 핵마 핵마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끝에 가면 허지부지하게 되어서 대충 봉합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힘이 지금 채에 있는 상황이 참 말이 아니다 꼴이 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분기탱천 했어라도 직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요즘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픽스 구독자 분들 절대 다수가 관심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판 또 여당을 있는 눈을 또 저희가 한번 가져봐야 정치 전체의 어떤 역학구도를 좀 잘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홍준표 시장의 폭우 골프 논란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이제 정치적 싸움 여당 내 싸움이 어떻게 또 여당 내 싸움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과 현 정치 권력의 싸움이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저희 방송 시점 이후에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시장이 어떤 선택지를 꺼내들지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 정계환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hi 고생하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